풋사라로 우승 못하면 아 살짝. 와우 와우! 대박이에요? 대박이야. 꼭 골프라는 걸 할 건데. That's good. That's not bad. 첫 번째, 스태디엄에서 공연할 때 첫 번째, 스태디엄에서 공연할 때 그리고 초 선수의 랜센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을 공연할 때 공연을 공연할 때 학생에 학생에 공연하셨죠 그리고 소커를? 런던, 나디 연예인 축구 중에 이제 거의 원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골프도 나왔잖아요 골프 방송을 나왔어요 다른 연예인들한테 혼납니다 원탑 절대 아니고요 50등 정도 50등? 잘하는 거죠 정승환이 말한 거예요 서울대 최대 출신 출산하러 우승 못하면 살짝 우승하는 분에게 이제 런던을 한 번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지금 제공할까?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세계 최고의 보험 그룹 AI에서 통해서 좋은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는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 저희가 또 올 수 있게 아, 진짜 AI 스페이스 한번 가입해야 돼요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 모안을 수있으신 거예요? 아, 정말 역시 굿대 아니야 런던. 스페이스, 우리 HIJ god 어디 안 해? 嗎? desaf! 빨리 Hold on Wow! Patricia, It smells so nice 진짜 여기 팀톡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왔다 가는 거 제가 느끼지가 않아요. 가수로 치면 대기심이잖아요. 이곳의 기운을 받아가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곧 경기가 이끌겠습니다. 기운을 봐서 이기도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 너무 영광스러워요. K.E는 또 이 표정을 지어야 돼요. 이렇게 가까이서 뭔가 보고 맞고 느끼고 이럴 수 있다는 게 진짜 영광입니다. 한국에 잊지 못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여기서 와 선수들의 응징을 본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 앉고 싶었어요. 근데 앉으니까 감독님까지. Feels like my home. 비스트 존은 집에 갈 때 기자분들이 하시는 거고 여기는 공식 중계방송에서 꼴런사랑. 왜 그러셨어요? 정말 저는 승리를 위해서 공연에 쫓았을 뿐입니다. 모르겠어요. 저 여기까지 할게요. 우승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셨는지 한 번? 강력한 우승 후보는 김진자님이라고 생각하고요. 혜인 형님이랑 김진자님이랑 우승 후보라고 하는데 거기서 바로 콧방귀가 나와요. 강민혁이요? 저 왼발로 찾게요. 약속 지키세요? 네. 왼발로 써주세요. 저 우승하고 싶어요. 오늘도 혹시 우승컵을 들 수 있을지. 솔직히 너무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우승까지는 제가 생각 안 하는데 운이 좋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트넘 부스법 이민지의 조수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훈련할 때 도와주실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였습니다. 다닐',rito Pelz'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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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와아! 보여줘! 와아! 와아! 원 원 원! 나이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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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아! 나이스! 저희 이제 훅 골프라는 걸 할 건데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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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원! 아,이좋다! 아,이좋다! 보안다! 저지? 아,어! 아,어! 아! 아,이좋다! 안 돼! 안 돼! Strong, strong westerly breeze. There's a down. That's too heavy. That's too heavy. That's good. That's not bad. Oh, no! Slowly. Oh, no! Very nervous on the wing though. Yes! It's good! It's good! Yes! Keep coming! Very good. Very good. No, no, no. Don't do it. Oh, no! Yeah! Yeah! Oh, no! I'm sorry! Yeah, it looks good.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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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that counts! Yeah! That's gonna be... Yeah!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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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는 김진자님! 그리고 승리는 샌드라 파크! 대박! 대박! 대회가 계속해서 제 이름이 역사 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산다라방님 2등은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음에 오시게 되는 분들도 한껏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정말 마음껏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트레이닝센터에 갑니다. 선수들 만나러! 깨달으면 좋습니다. 아 viewing 선수들아 손을 열어두면 중심스멌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